안녕하세요.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썸네일 제목이 확인이죠. 여러분들 확인 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나스닥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방콩기 작가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코인판 돌아가는 사기에 대한 역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3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국가가 부채가 많으면 그런 개 사기판을 버린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코인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네 그래서 코인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전세계의 패닉 셀링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런 댓글이 올라와요. 무슨 댓글이냐. 자 이분도 호불호가 갈리고요. 저는 이분을 안 지는 예전에 알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찾아보는데 제가 어떤 영상을 추천해 드리면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바. 오늘도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렸죠. 요거 요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 얘기했다.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고 맞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발휘해야 될 지혜는 뭐냐. 뭐를 봐야 되느냐. 그 핵심만 보면 돼요. 핵심만. 핵심만. 근데 난 이 사람이 싫으니까 당신도 미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예전에 막 틀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틀리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말도 믿지 마시고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 믿지 말고 지표를 믿고 데이터를 믿고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은 제가 제일 존경스러운 게 뭐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근거를 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제가 라이트하우스를 올려드렸는데 그 사람이 집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 계속 얘기를 해서 실망했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는 깊게. 매매는 졸라 단순하게. 그거 명심하시고 사람 믿지 마시고 저는 이분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팩트. 그거만 믿으시라고. 라이트하우스에서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이 사기를 치든 진짜를 얘기하든 간에 거기서 얘기했던 팩트만 보시라 이거예요. 팩트만. 좀 그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데이터를 근거한 팩트와 그 다음에 어떤 지표만 믿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뭐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주가가 폭락할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말들은 믿지 마시고 지표를 직접 확인하시고 그거를 믿으시라. 지표. 오늘도 제가 설명드릴 게 이 지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하시는 습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어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바람에 이제는 완전히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부자였던 사람이 거지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 기득권 애들. 돈 진짜 많은 애들. 지구가 망해도 그 집안은 살아남을 만한 돈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빼고는요. 이번에 다 정리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공독을 쌓고 저촉을 하고 실물 금유를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되게 간단하지만 졸라 심플하지만 네. 정답입니다. 저촉하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대세상승기 오면 그때 올라타세요. 그리고 나서 부자가 되세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번에는. 저도 지금 대비하고 있고요. 네. 실물 금유를 왜 모으냐. 이거는 완전히 진짜 시스템 붕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불안화폐가 시대가 끝날 수가 있어요. 종이돈의 시대가.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표를 꼭 믿으시고 그렇게 편협된 생각 갖지 마시고 여기 영상 하나하나에 팩트만 집중하시라. 네. 사람을 믿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대공항 네. 1929년 상황의 차트입니다. 네. 다우 존스 지수고요. 주봉이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이런 상승 이후에 폭락이 일어났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고점으로부터 여기 하나의 파동. 자. 그러면 파동 복습하겠습니다. 자. A파, B파, 이게 C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파동? 지그재그 파동이고요. 자. 그래서 A파, 그 다음에 B파, 그 다음에 C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A파가 얼마 내려갔나. 확인. 자. 몇 프로 내려갔죠? 네. 49%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A파 폭락 이후에 반등 몇 프로죠? 50%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50% 폭락, 50% 반등. 자. 그 다음에 총 하락률 몇 프로? 네. 90%. 네. 90%. 89%. 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어. 이게 이제 20주선인데 이 파란선이 20주선 여기서 붕괴가 됐고 그 다음에 반등 주고 네. 자. 내려왔죠. 그 다음에 올라타면서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네. 이 형태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나스닥 다컨버블입니다. 자. 모양이 거의 똑같죠? 자. 똑같죠? 모양이. 자. 그러면 자. 현재 지금 자. 여기서 내려올 때 자. 얼마 내려왔을까요? 네. 40% 내려왔습니다. 40%. 자. 그 다음에 반등은 자. 저점에서 반등이 얼마? 61% 반등했죠. 60%. 자.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자. 20주선이 여기서 데드크로스 났죠. 그리고 대세 상승.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파동이 얼마? 자. A파 그 다음에 자. B파 그 다음에 C파가 되는 거죠. 여기가 A 여기가 반등 B 이게 C 그래서 총 하락률 얼마? 네. 하락률 78% 자. 그러면 지금 형태는 자. 하나 둘 셋 지그제그 A, B, C 형태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파동 분석하면요. A파가 지그제그 해서 5개 파동이 되고요. 자. 요거 반등 요거 얼마? 3개 파동 그 다음에 여기 C파 얼마? 요게 5개 파동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지그제그라고 한다. 네. 지그제그 자. 그래서 요게 이제 78% 78% 그 다음에 반등 요렇게 자. 그러면 자. 현재 위치 자. 현재 위치를 보시면 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3% 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3% 까이고 그러면 앞서 앞서 대공항급과 그 다음에 다컨버블급으로 하면 한 80% 라고 보죠. 아까 대공항은 89% 하락폭이 자. 그 다음에 다컨버블도 거의 80% 등도 됐죠. 80% 라고 보고요. 요 때 위치가 어디냐면 이때가 2013년경 위치입니다. 제가 오전마다 말씀을 드리는 예. 버피 지표에서 100% 가 여기입니다. 자. 100% 가 여기고 하락 목표치는 그러면 3300 정도 되겠습니다. 3300 요 요런 과정을 거치겠죠. 자. 그랬을 때 현재 33%니까 다컨버블급이면 40% 내려와야 되죠. 이 정도는 내려왔다가 반등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시 한 번 이 정도는 내려왔다가 반등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공항급이면 이 정도는 내려왔다가 반등이 올라와야 된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다음에 킬러 C가 된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은 뭐냐. 조만간 데드크로스 나겠죠. 네. 데드크로스 자. 그러면 자. 앞으로의 그 경로를 다시 한 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정도 자. 반등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3000까지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생길 것이다. 네. 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데드크로스 날 준비하고 있고 어. 그러면 우리는 어. 그러면 우리는 뭘 대비하느냐. 아.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파동이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그재그 파동 확실하게 이제 아시겠죠. 지그재그 파동 에. A 파동 B 파동 C 파동 그래서 지그재그 자. 다시 지그재그 자. 그래서 얘가 현재 5 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크한 버블 끝과 어. 대공항급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산파동 자. 이렇게 해서 한 12,000까지 올라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왜 12,000이냐 왜 12,000이냐 이유는 이번에 너무 약해요. 버블이 너무 세고 빚이 부채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주 기본적인 확인만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어. 한 80%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왜? 지표를 가지고 잡아낸다. 그래서 제가 왜 대공항과 닷컴버브를 보여드렸냐 현재 A 파동이 5개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사실 하나로 확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반등이라고 나왔다고 보지만 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호름에 대한 여러분이 체크가 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 자체는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그죠? 앞으로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팔로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파, B파 C파 몇 개 파동? 다섯 개 파동. 네. 자 그러면 제가 예상한 대로 만 9천 선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을 주고 내려가는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팩트를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버블을 인블런 일본 버블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부합되지가 않아요. 현재 33% 진행 중이고 좀 더 내려왔다가 네. 한 9천 선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9천 선이 딱 45% 40% 그 근처예요.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한 80%가 한 3천 선 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데 연준도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금리를 이제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말 금리가 3.4%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면 신흥국들은 거의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준비를 하시라. 준비 다시 준비 현금 준비하시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네. 현재 내가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거를 최대한 줄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 쓸려나가면 진짜 재개하기 힘듭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 두 번 정도 쫄딱 망하고 나서 어 젊었을 때 망했기 때문에 나중에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회복이 네. 고통의 시간은 길었지만 회복이 돼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준비만이 이번에 쓸려나가지 않고 쓸려나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 채널에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음 너무 모험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시고 예. 신호대로 어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만회하시고 나중에 부자도 되실 수가 있다. 음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 예. 그래서 이따 또 장마감 시간에 또 뵙고요. 예. 하나씩 하나씩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올라갈 때 모습 네. 그 다음에 다컨버블의 모습 대공황의 모습 똑같죠? 네. 한 번 더 대공황 다컨버블 현재 모습 네. 자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흐름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충 어떤 그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왜? 킬러 C 나오면 다 죽는다. 자 그래서 이따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